여기 앞에 풍경 한번 보시고 오 씨 대박 미쳤다 오늘은 마카오를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응? 닭을 만들었는데 어떡하냐? 미스키지 미, 룸 넘버 3037M, 클리닝 플리즈 아니 날씨가 엄청 맑아 무슨 일이고 날씨가 미쳤어 우와 도넬 찾으러 가야 돼 스타벅스 들였다가 도넬 찾으러 가야 돼 나 아이스 반가워야 돼 아이스 반가워 이거 우리 거 빼서 주자 그냥 네 스타벅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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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카드가 바꼈나 봐 아 바꼈다 아 오케이 wait a minute 기다려주세요 아 오케이 스타벅스 네 아 cache 넌 투게델 comp 스타벅스 아 스타벅스 아 맞아요 번 배하지 Frank 아무것도 안 할 수가 없어요 마이 스몰... 오케이 오케이 땡큐 땡큐 일단 암마테달러는 잘 송차였고 유키 땡큐 서머치 암마테이로 가서 갈아타올게 그냥 이거 주려고 상품 어제 뭐 한 거 없는데? 어제씨 꿈에서 공사장 갔나? 유베일에 Cheryl tomah plane 안 하면 누구나 저 뭐지? 저 뭐지? 저 뭐지 왜요? 저 뭐지? 저 뭐지? 감사합니다 호영 호영 막 마 띵 토마토 음 좋아 음 음 음 음 음 음 음 카오키가 카오키 베스트가 아니라? 어 상탈인가 그게 사러 가자고? 아니 사러 가자고 수고함이 없어 와 예예 하와이 아있네 야 배 너무 둥실거리는 거 아니야? 토마토 라면 다 나오겠다 츠 마카오에서 츠 마카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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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이오이랑 15분 할 수 없는데 놀라셔야 하냐 근데 한시 반까지 있어야 돼 여기 돌아다니면 되지 투피플 네 피플 오케이 땡큐 아 그러면 15분 전으로 가면 되겠네 여기 있네 세인트폴 송닭 샤너도 근데에도 표시해놨어요 오 15분 남았어 야 멀미하고 먹으라는데 배 그거? 어 여기 약국 있냐? 자면 되는 거 아니야? 아니 근데 이거 심한 거 같아 그니까 아까 꼴렁꼴렁 그렇게 가다가 볶고 까먹은 거 아니야? 아 진짜 개개 감자튀김 불타고 있다 야 배 뒤집히는 거 아니야? 아니요? 언니 저거 토할 때 쓰는 거 아니야? 아니 아니 화장실 화장실 어딨냐 화장실을 안하네 전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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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역시 이게 움직여야지 치즈 그리고 이렇게 맛있게 맛있어 저희는 밥이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다 치즈가 다 찔러버린다 저녁이 거의 없었을때 아 뭐 사람들이 이렇게 맛있게 맛있어 한국만 안가고 지금 여기 사람들은 다 가고 어? 여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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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여기 더울 때 이런 기금척 한 번씩 들어갔다 와야겠다 여기 종로 3가야 아아 종로 앞에다가 탈퇴인거야 마카오에서 사진도 여기서 찍은 거 아니야? 마카오에서? 오씨 맛있는 거 뭐야? 어? 이거 카라멜 비즈켓 이거 집에서 어떤 거다? 자리 없는 땡큐 2층에서 이것만 먹어 나 언니 아웃 아아 아 아니 아니 그게 아니라 잘 있으면 해야 돼 테이크 아웃 음 맛있다 아니 우리 성바울을 한다고 하는데? 이거 병만 있는 거 병만? 여기가 육포홀인가 보다 여기가 육포홀인가 보다 이렇게 음식을 먼저 먹게 이따가 형아 이런 거 이따가 형아 이따가 형아 땡큐 음 뭔가 맛있다 대혼도네 지금 지금 정신이 옮니하다 옮니해 오 사람 진짜 많아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내일 노래 먹을거잖아 아니 너 친구 언제 만나봐 I want one, one, take out one, one, one 아니 10만원 나오는거 아니야? 갑자기 We are eating Go to hotel, eating 그래서 야 근데 돼지고기 이런거 반응 가능한지 봐야돼 그걸 생각을 못해 Sorry Cancel 수화물로 못보낸다 보내지 못해서 취소를 해야될거 같다 Only one This one One Sorry 차라리 과자 이런거 사자고 그러면 여기 미안해서 뭐라도 그냥 추가로 하나 이거 사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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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nk you Okay 친구는 어쩔 수 없지만 와서 사 먹으라고 해 친구는 어쩔 수 없지만 와서 사 먹으라고 해 밥 먹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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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라 따 refill 거기 아 이거 왠지 비쌀 거 같은데 아 ты this 안 편히 해야지 lä 그래서 매우 과거의 행동을 쓰게 됩니다 이거 만든 사람이래 뭐하지? 안녕하세요 지금 연주 나온다 지금 자, 꽃보다 남자 촬영지 여기 잖아 여기 야 배 타는 사람들 줄봐봐 아 진짜 내가 이럴 것 같더라고 야 그게 아니라 이거 둘러 최악이다 오우 대박 야 얼마나 맛있네 근데 먹은 거 없다니까 오늘은 진짜 불안하니만 했어 근데 먹을 시간도 없고 오늘이 최장거리면서 이게 내 부산 하면서 느낀 건데 관광을 잡으면 먹을 걸 못 먹고 먹을 걸 먹으면 관광을 못허잖아 나 이거 먹으려고 한국에서 안 먹었어 야 뭐 그 정도까지 로즈커피 저거 아이스로 하나 마셔볼까? 뭔가 시그니처맨인 것 같지 않냐? 6피스 에그타르트 로즈커피 아이스 카페 로즈커피 홍콩보다 대만이 더 가까운 것 같아 나중에 대만 가자고 있어 내가 가겠냐면 야 대만 가기 싫다며 내가 가자 그랬잖아 내가 샴견디를 그저께 봤어 내가 대만 가고 싶어질 거라 했잖아 그거 보고 나면 아니 하나마나 지금 사람 겁나 많이 기다려 언니 이거 먹는 거 어때? 기다리면서 그냥 먹을 건데 야 앞에 우리 같은 상황이 발생하는 거야 지금 이게 뭔 맛이냐면 토시랑 커피를 같이 먹는 기분이야 이거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 이거 약간 여행이 이거 맛있어 뭐 맛있어? 뭐 맛있어? 뭐하나? 뭐하나? 이곳이야 오이시 됐어요 이치란 라메 두다 사이 하나를 나눠 먹자 맞다시야 퍼스트 됐어 먹고 리액션부터 부탁돼지요 음 오이시 됐쥬 너무 맛있는데 짜증이 풀리는 맛이야 음 라스트 일곱시만 거 일곱시만 거 일곱시만 거 일곱시만 거 일곱시만 거 아 투 홍콩 홍콩은 아 오케이 오케이 와 노을 미쳤어 응 우와 노을이 미쳤어 어 오히려 좋은데 오히려 좋은데 노을 근데 약간 이거 티 같지 않아? 노을이 어떻게 미쳐 뭐 이 재미없는 친구야 우와 여기 완전 공항이다 아홉시엔 도착하겠다 거기 거기 딘딤 스퀘어 거기 가자고 아니 물을 하나 사자 이리 와봐 나 돈 먹었던 안 좋은 기억이 있어서 저런 건 좀 아 와라 와라 플리즈 땡큐 코타이 와 대박 연수점이 있어 여기 공항이네 땡큐 아 땡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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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면 안 먹어도 되겠지? 멀면 안 먹어도 되겠지? 혹시 모르니까 먹을까? 한 번 먹자 마카오 즐거웠다 마카오 두 번은 안 해도 될 것 같다 야 되게 좋은데? 아 창문으로 달라고 그럴걸 이따 뭐 일어서서 여기 못 나가나? 나갈 수 있을 것 같지 않아? 찾아봐야겠다 나간 사람 있는지 청구자를 찾습니다 청구자 고생했어 어 하유야 여기에 잘 차려야 돼 고생했다 하유야 죽겠다 아 허리가 뽀다지겄네 아니 여기서 육포먹으면 진짜 개미패겠지? 냄새 벌벌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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 저쪽인가 아 저쪽인가 어떡하지 밖에 나가는 한국사람인데 덮발렸다 한 시간에 이거 아니고 너무 추워 응 이거잖아 저거야 레이저스 하는거야 지금 나 어제 기억이 있어 남기더라도 두개 남기더라도 두개 남기더라도 두개 투게더 땡큐 이거야? 어 딩김 스키야 저기야 이거야? 딩김 스키야 저기야 어 딩김 스키야 저기야 하나 나눠 놓자 일단 윙라인 유엔낼 가고 거기 진짜 맛있어 거기가 그렇게 맛있다고 그니까 그리고 뭐가 맛있잖아 거기 탕수값에도 못하잖아 응 음 창펀 신기한 요리 이거 되게 특이할 것 같은데 다빈알이 네 음 새우 응 네 어 안녕하세요 으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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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가지고 이거 무슨 맛인지 알겠다 고춧가루 안 좋아하는 사람들은 호불호가 강아지인데 근데 오늘 하룻구만 먹으러 왔는데 난 사실 제일 맛있었던 거 밀크지 난 육포가 제일 맛있어가지고 쌍뚜스 올렸어 여기서 아니면 근처에서 또 뭐 먹을래? 그러다니 보자 그냥 한식이랑 좀 달라 여기는 배가 차고 이런 개념은 없어 그래서 계속 허한 느낌이 있는 거야 속에서 이게 진짜 너무 조그마한 밤만 걸치는 느낌 난리납니다 난리납니다 오씨 여기 천국이네 우와 이거 먹을래? 아니 엄마랑 아빠 사다줄 그거를 고르라고 뭐 사탕 그런 거 사고 그래 뭔지 알지? 철원파크 하나랑 여기가 천국이네 여기 당국 이런 거 이거 한번 먹어봐 타코야키지 어 타코야키 두 개 커피같아 커피같아 이건 안 나오는데 반가운 연기 야 이게 마법의 주문이라니까 어? 빨리 장바구니 너 너 너 먹고 싶은 것도 다 근데 좀 자제에서 사 이거 잘해 여기가 어떻게 가볼까 이거 국적을 못 바꾸냐 혹시? 아 진짜 맛있어 음 음 음 음 맛있어 연어초밥 음 아 맛있다 명랑삼각김밥 연어야? 연어야 근데 삶이 이거 뭐야 그 치마트 폰 덜져다 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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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